안녕하세요. 노래방 정보센터 정훈입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지금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최근에는 세 가지 타입으로 많이들 설치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기본형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TV와 노래방 기계를 연결해서 음성도 그리고 영상도 TV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소리도 TV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래방 기계, 책, 그리고 신곡, 리모컨, 마이크 이렇게 마이크 줄까지 이렇게 세트만 구입을 하시고 집에 있는 TV와 연결을 하시면 바로 이곳에서 노래방과 똑같은 노래들을 같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TV를 통해서 나오고요. 영상도 TV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형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노래방 기계, 앰프, 스피커 두 개 있죠. 좌우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요. 노래방과 똑같은 사운드를 여기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들은 실제로 노래방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계, 앰프, 스피커 두 개 구입하시고요. 노래방 기계는 TV와 연결을 하시면 또 자막을 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바로 고정식 세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보시는 이 제품은 바로 이동식 제품입니다. 이동식 모니터, 노래방 기계 앰프, 이렇게 보시면 스피커, 이동식 스피커인데요. 밑에 보시면 바퀴가 보이시죠?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쉽게 이렇게 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우리 노래방 기계 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니터와 노래방 기계 앰프, 스피커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고 설치하는 것도 쉽고 이동하시는 것도 쉽습니다. 상단과 하단이 지금 이렇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쉽고 설치도 쉽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동식, 그리고 고정식, 기본형 이렇게 제품들 노래방 정보센터에서 추천도 드리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제품들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노래방 제품, 그리고 노래방 관련 제품들 노래방 정보센터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제품들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노래방 정보센터 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